정량한 목소리가 일품인 문소희가 들려줍니다. 거짓말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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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빨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전화해놓고 왜 아직 가까이 있는지 술이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못 믿을 나쁜 남자야 더 이상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이야 집에 있다고 문자 빼놓고 왜 아직 가까이 있는지 술이 좋더냐 여자가 좋더냐 아니면 내가 싫더냐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몸 믿을 나쁜 남자야 이제는 안 속아 더 이상 안 속아 몸 믿을 나쁜 남자야 몸 믿을 나쁜 남자야 야 우리 저 문서인 선생님 그 노래가 상당히 다듬어지고 아주 그런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몇 년 노래 데뷔하셨어요? 아 저는 지금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래요? 네 실력이 대단하시죠 노래 잘하신다 그래요?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무대 어떠세요? 좋아요 우상도 버티신데 우상하고 조명이 너무 빛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 객선에서 보니까 우리 문선생님 노래하고 문소유씨 노래하고 뒤에 우리 떡볶아요 맞아요 턱이 좀 안 나왔으면 다행인데 턱이 좀 나와가지고 그래도 뒤에 그림이 아주 너무 배경이 너무 좋아요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조명 색깔하고 그래요? 저희 오늘 개국 기념인데요 네 축하해요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를 위해서 한 번에 개국 인사 말씀 인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네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 뻑가요예요? 뻑가요? 네 뻑갑니다 뻑갑니다 앞으로 앞으로 이 뻑가요가 진짜로 뻑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저 문선생님의 두 번째 곡 운명 보내드리겠습니다 운명 오늘 이렇게 운명처럼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문선생님의 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가장 멋진 일일 겁니다 가시밭길 뻔하고 흐뭇불아가 닥쳐도 당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다 맞춰서 서로 사랑받아 꽃길을 따라 깨가는 거지요 하늘만이 알고 있는 그 운명 꽃잎같은 우리의 사랑 너는 내 영혼을 다 맞춰서 당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너와 내가 세상에 태어난 가장 멋진 일일 겁니다 가시밭길 뻔하고 흐뭇불아가 닥쳐도 당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내 영혼을 다 맞춰서 서로 사랑받아가 서로 사랑받아가 꽃길 따라 깨가는 거지요 꽃잎같은 우리의 사랑 꽃잎같은 우리의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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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